네 안녕하세요. 범프웨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고요.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선택을 했고요. 전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예전에 지정 컨설팅 업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거기하고 소규모 업체하고 이렇게 진로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의 차이들이 혹시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더 좋은 회사인지 자기가 가기에 좋은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문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에 보시면 전문 서비스 기업 아니면 지정 컨설팅 업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 목적을 보시면 주위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 업무 이런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지정 컨설팅 업체라고 해서 18개 업체인가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신규 업체들이 이제 추가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계속 기준들을 기준으로 신규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제가 주위에도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전보부 전문서비스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주위에 많이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는 이런 소규모 업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10명에서 15명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의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업체들한테 이제 추천이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경험을 쌓으면 더 좋겠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했던 그런 지정 컨설팅 업체 쪽으로 이제 더 큰 대기업 계열사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차이점을요. 우선은 이제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규모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뭐 몇백 명 정도 되잖아요. 몇백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50명에서 100명 그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팀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애킹 팀 뭐 컨설팅 팀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같이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취약점 어떤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시에는 정말로 이제 관리 쪽도 같이 이렇게 인원들이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규모가 큰 업체 같은 경우는 팀 분담이나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더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사라고 우리가 어떤 회사를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A사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 A사 기준으로도 뭐 관제팀, A사의 관제팀, 그 다음에 A사의 모이애킹팀, A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관리 쪽 정책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사 기준으로도 뭐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금융권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팀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팀 분단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업무에 주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 전문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유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대기업 취약점 진단 쪽으로 들어갈 경험들,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유 정보, 주유 기반 시설 이쪽에서는 전문 서비스 기업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가 있는 조직들을 이제 더 원하는 것이고 규모가 커야만이 뭔가 더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적으로 그렇게 지정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 서비스 기업 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소규모 업체들하고 코업을 해가지고 이제 인력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파견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경험들이 이쪽으로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하다 보면요.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몰리는 회사들이잖아요. 주요 공공기관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보다도 서비스가 더욱더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웹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바일 쪽이나 아니면 IoT 기기나 그런 것들도 서비스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모의해킹 경험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신이 이제 웹 쪽만 취약점 진단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웹만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더욱더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도전하고 싶다. 자기가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떤 IoT 해킹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전문가로 이렇게 점점점 성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냐 없냐라는 이제 환경인데 그게 전문 서비스 기업 쪽으로 가면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에 이쪽에서 인력이 없으면은 소규모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경험 그 기회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분명히 더 적습니다. 그 경험들은요. 그 기회들은요. 더 적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경험이거든요. 어떤 경력만 있으면은 비난과 전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큰 차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작은 규모 업체라도 어떤 특화된 기술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버건팅의 그런 중점적인 회사들도 좀 생기고 있고요. 버건팅이라는 것은 회사는 뭐냐면은 그냥 예전 방식의 그런 모의 해킹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다양한 분야들,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버건팅을 주는 회사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페이드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포상금을 받아서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그런 업체들도 주위에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해킹만 우리들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다 가지고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계속 어필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들, IoT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자동차 기기들을 만드는 쪽에서 이제 컨택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쪽 컨설팅 회사한테 당연히 이제 시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했던 연구원들은 그만큼 이제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선전자나 LG전자 같이 큰 규모의 그룹들하고 아예 그냥 1년 내내 아니면은 뭐 몇 년 동안 옹고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경험을 쌓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수백 개의 업체들이 있거든요. 소규모 업체들은 수백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정통적인 그런 모의 해킹 컨설턴트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계속 차별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다. 근데 쉽지는 않다. 이게 아마 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어떤 한 분야의 테크닉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정말 IoT 해킹에 대해서만 좀 많이 좀 특화돼서 하고 싶다. 그런 그런 특화된 회사들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경험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경력에 맞게 경험들이 좀 쌓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A3를 다니다 보니까 A3 쪽에서는 지정 컨설팅 업체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선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모바일 쪽.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해킹을 했지만은 이전에 이제 모바일 쪽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아니면 IPTV 같은 거나 VIP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통신사 관련된 것들, 게임사, 아니면 이제 포털 서비스 아니면 큰 쇼핑 업체, 그 다음에 어떤 연구과제 같은 경우들. 특히 연구과제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힘들어요. 사실 한국 인터넷지능어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나이파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구과제이라는 것은 선행학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행연구과제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를 자기가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점 기반이 잡히면은 걔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모든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은 기타 업체 중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기회들은 이런 소규모 업체보다는 컨설팅 지정업체, 전문 서비스 기업이나 그런 데서 연구과제를 더 큰 규모들을 가져올 확률들이 많다라는 거죠. 회사가 이제 크면요. 그래서 뭐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어떤 컨텐츠 개발 교육 쪽으로 가면은 어떤 큰 규모의 교육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컨텐츠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은 편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뭐 1년, 2년, 3년 그렇게 가면 편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경력에 맞게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맞게 그 경험 경력에 맞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연봉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팀장이 된거나 그룹장이 됐을 때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 사업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이제 꼭 전문 서비스 기업을 가야 한다. 이런 입장보다는 소규모 업체들을 가더라도 자기가 그 경험들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빠르게 변화를 해서 이렇게 기술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